KBS 월드24가 7월 1일 내일부터 시카고 한미TV 지상파 디지털 채널 13.6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그간 시카고 지역 WPBN을 통해 방송되던 KBS 월드24 채널이 KBS 아메리카의 제휴사인 KBC 한미TV로 이전함에 따라 이제부터는 시카고 한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송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채널 관리와 홍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7월 1일부터는 KBC 방송을 통해 한국과 동시에 고국의 소식을 동시에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채널을 옮기게 된 것은 KBC가 매우 안정적인 시카고 지역 방송사이라는 점과 KBS 월드 채널이 인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LA 지역에서는 KXLA 44.8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는 KBS 월드24 채널은 해외 지역 한인 시청자를 위한 뉴스 교양 전문 채널로 한국으로부터의 실시간 뉴스와 고품격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